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나 픽업을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케이팝 쪽에서 몇 개 좋아하는 게 안 되는데 픽업을 진짜 좋아하는 춤인데 피카츄 피카츄 요새 왜왜 아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 야 옷을 밟고 있다고? 아 갈아입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마 이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국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인데 케이팝이 너무 좋아서 이제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댄스팀에 모여가지고 수번몇명 수번몇명 발음이 안 돼요 수번몇명이 된 거예요 야 자 우선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앞에 많이 꽉 있는데 더 호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놀러 나온 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소리가 너무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놀러 나오신 김에 그냥 같이 좀 스트레스 좀 푸실 겸 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파이팅 알겠죠 파이팅 내 소리가 더 큰 거 네 파이팅 파이팅 너 맞장 잘 떠요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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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갑시다 뮤직 피까부 피까부 파이팅 파이팅